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에드웰 대기환경기사 실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번째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교재 특성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좀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일정이에요 근데 이거 책에도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또 그 큐넷 홈페이지에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잘 기억을 했다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 진행 방법은 보시면 이제 20문항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써야 돼요 손으로 그래서 주관식이라고 이제 뭐 여기는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필답형 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직접 작성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되고 60점 이상 이면은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과목에 뭐 이런 구분이랑 이런 과락은 없고 여러분들 잘 쓰고 나오면 되는데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격은 필기 합격한 사람이 이제 이제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실기 접수하기 전에 넣어서 이제 그 자격을 이제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큐넷에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출제 기준을 보면은 어 대기오염방지 실무라고 해서 방지 기술이라든지 뭐 가스 입자상의 처리 오염 측정 관리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이 방지 기술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뭐 가스나 입자상의 물질 처리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어 필기에서는 그 방지 기술이랑 연소공항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 에 필기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기 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다면 실기도 잘 준비하시면 금방 또 합격을 하겠죠 실기 시험은 이제 답안 작성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정답 같은 경우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과정에는 이제 셋째 자리 또는 넷째 자리 정도를 해줘야지 이 유효 숫자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또 셋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단위 여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단위를 이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단위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의 중간에서는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우리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계산은 공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통째로 외우느냐 키워드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워드가 다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요거 문장 만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 요거는 이제 단기간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론과 뭐 채빈출 기출문제로 필기이론을 복습을 하면서 얼른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 기출문제의 빈출 키워드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에 해당된 기출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내용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에듀윌 홈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무료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따로 촬영한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게 아마도 편할 거예요 정리가 잘 돼 있고 플레이어도 좋고 자 그 다음에 전문항에 이제 빈출도가 표기가 다 돼 있어요 별이 많은 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별이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잘 먼저 우선 손위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암기노트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도에 따라서 정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은 암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차례를 보면은 대기오염 방지 기초에서 챕터 1 일반적인 사항이 있고요 2 입자상 물질 돼 있고 파트 2의 대기오염 방지 실무에서 연소 계산, 연소 장치, 입자상 물질의 처리, 가스상 물질의 처리, 화음기 이렇게까지가 좀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관리, 법령, 공정시험 기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뭐 꼭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, 문제, 그 다음에 이론, 문제 이게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점수도 팍팍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회 시험마다 우리가 그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뭐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도 정말 이제 뭐 완전 싹 다 바꿔가지고 막 나오냐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이제 그렇게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쭉 봤을 때는 새로운 유형은 나올 수 있지만 완전 막 생뚱맞은 곳에서 문제가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와 내용들 제가 공부하셔서 조금만 응용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빠른 이론과 기출의 반복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리엔트를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뭐 시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들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위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간략한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